제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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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집중! 잠깐만 집중! 여러분 저희 2부 K가 오늘 아주 중요한 미션 수행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미션 수행인지 알고 계시나요? 그건 바로 심플리 케이팝 라인업을 소개하는 미션인가요? 뱅고! 맞아요 우리 미션 수행하러 가는 거 어떨까요 지금? 그럼 가볼까요, 그러면? 자, 그럼 다 같이 Let's go! 아, 형 같이 가자. 아, 귀찮아. 아, 형 트와이스 보러 같이 가자. 아, 연습할 거야. 귀찮아, 나. 아, 형 진짜 너무해, 너무해. 아, 세고! 오! 스웩! 더 강려한! That's right, 스웩! 블락 비 바스타즈의 방역 넘치는 무대! Make it rain! 집주! 호호! 호호! 아, 형! 너 어디 있니? 너도 와? 얘들아! 비트 선배님들 왔대! 왜? 진짜요? 형, 저 먼저 갈게요. 저 먼저 갈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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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야, 나 누가 어떻게 해? 내 몸에 어디 춤을 감아 보여? 난 내게 맡겨 오 오 오 오 난 내 감각을 열어 갑자기 왜 박수를 쳐요? 저희 2,4K가 라인업 속의 미션을 완벽히 해냈다고 합니다. 와! 예! 땡고! 땡고! 네! 미션을 성공한 만큼 저희 2,4K 저희 무대도 더 완벽하게 해내야겠죠? 빙고! 저희 2,4K의 빙고 파워풀한 무대를 보고 싶다면 이번 주 심플리 K-POP도 Don't miss out! 빙고! 빙고! 미션! 비아 NG-O 비아 비아 NG-O 비아 비아 NG-O 비아 NG-O 비아 NG-O 모두 2,4K 가만히 들어가서 감사합니다.